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족과 학생, 동료 교원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법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